51.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 동력 2. 감염력 3. 병원력 4. 면역력 5. 감수성 정답은 1. 동력 52.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범유행성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은? 1. 병원체 제거 2. 보균자 격리 3. 숙주 면역력 증강 4. 병원체 탈출방해 5. 숙주 감수성 강화 정답은 3. 숙주 면역력 증강 53. 매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재산급 감염병에 해당된다 2. 신생아 임균 눈염을 유발한다 3. 가임 여성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4. 원인균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이다 5. 모체의 태반을 통해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다 정답은 5. 모체의 태반을 통해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다 54. 유병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분모는 건강한 전체 인구 수이다 2. 분자는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이다 3.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낮다 4.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은 높다 5. 질병 이완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 5. 질병 이완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 55. 국가암검진 사업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암은? 1. 간암 2. 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정답은 1. 간암 56. 생산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전체 인구의 50% 미만인 농촌지역의 인구구조 유형은? 1. 종형 2. 벼령 3. 호로형 4. 항아리형 5. 피라미드형 정답은 3. 호로형 57.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의로 오른 것은? 1. 15에서 34세 여성 2. 35에서 49세 여성 3. 임신 전부터 수유기까지의 여성 4. 임신 전부터 분만 전까지의 여성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답은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8. 임신 27주인 임산부의 정기진단 횟수로 오른 것은? 1. 2개월마다 1회 2. 4주마다 1회 3. 2주마다 1회 4. 1주마다 1회 5. 1주마다 2회 정답은 2. 4주마다 1회 59. 생후 12개월 된 영하의 수도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전화가 보건소로 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오른 것은? 1. 접종 후 바로 귀가하면 됩니다 2. 고열이 있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3. 오전보다 오후에 오시면 좋습니다 4.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면 안 됩니다 5. 아이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정답은 5. 아이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60.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라고 하였다 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기전은? 1. 억압 2. 억제 3. 부정 4. 투사 5. 반동형성 정답은 3. 부정 61.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 프로그램은? 1.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수칙을 교육한다 2.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재화를 실시한다 3.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4.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확산한다 5.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정답은 3.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62.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가정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제도 A와 보험급여 B가 옳게 묶인 것은? 정답은 63.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근거한다 2. 질병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민간병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비용은 대상자가 시간당 숫가로 지불한다 5.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5.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4.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방문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2. 방문 간호지 시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수급제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정답은 2. 방문 간호지 시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65.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것은? 1. 처방전 2. 수술기록 3. 환자명부 4. 간호기록부 5. 검사소견기록 정답은 2. 수술기록 6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2번의 종류는 명절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이기만 하면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라며 친지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한 아들에 대해 부모의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의 입원을 신청하였다 1. 자의입원 2. 동의입원 3. 응급입원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5.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답은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7. 결핵예방법상 결핵환자의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관할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대한결핵협회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은 2. 관할 보건소장 68.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는 몇 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3. 3년 69. 혈액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1. 혈액매매행위를 한자 2. 혈액제재의 숫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재를 공급한자 3. 체열전의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자 4.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자 5. 건강진단, 체열, 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자 정답은 1. 혈액매매행위를 한자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오른 것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1. 감시 2. 역학조사 3. 표본 감시 4. 감염병의 예방조치 5.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정답은 2. 역학조사 71. 성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구강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을 볼 점막에 삽입한다 2. 직장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을 항문의 1cm 깊이로 삽입한다 3. 이마체온 측정 시 적외선 체온계의 센서가 환자의 눈을 향하도록 된다 4. 애과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이 겨드랑이 전액과선 위치에 오도록 꽂는다 5. 고막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적외선 체온계의 센서가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정답은 5. 고막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적외선 체온계의 센서가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72.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측정 부위는? 1. 경동맥 2. 측두동맥 3. 족배동맥 4. 상완동맥 5. 요골동맥 정답은 3. 족배동맥 73. 비위관 삽입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입에서 귀 귀에서 채골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2. 코끝에서 입 입에서 배꼽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3. 코끝에서 귀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4. 입에서 쇄골 쇄골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5. 입에서 검상돌기 검상돌기에서 배꼽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정답은 3. 코끝에서 귀 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74.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시 섭취량에 포함되는 것은? 1. 출혈량 2. 구토물 3. 상처 배액 4. 흉관 배액 5. 위관 영양액 정답은 5. 위관 영양액 75.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차가운 변기를 제공한다 2.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3.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4. 하복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5. 도뇨관을 삽입하여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 2.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76. 유치 도뇨관이 삽입된 환자의 요로감염 예방법은? 1. 수면 시에는 도뇨관을 잠가둔다 2. 소변이 고여있도록 도뇨관을 꼬아둔다 3. 소변 수집 주머니를 병실 바닥에 놓아둔다 4.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둔다 5. 찢어진 소변 수집 주머니는 테이프로 붙여 사용한다 정답은 4.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둔다 77.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섭씨 160도의 열을 이용하여 파우더를 멸균하는 방법은? 1. 건열 멸균 2. 급속 멸균 3. 여과 멸균 4. 이오가스 멸균 5. 고압증기 멸균 정답은 1. 건열 멸균 78.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위로하고 씻는다 2. 손목에 있는 시계는 착용한 채로 씻는다 3. 손을 씻은 후 맨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간다 4.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손을 씻은 후 젖은 종이 타월을 재사용하여 손을 닦는다 정답은 4.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79. 보호격리를 적용해야 하는 환자는 1. 발진이 있는 성홍열 환자 2. 기침이 심한 백일의 환자 3. 가래가 있는 활동성 폐결액 환자 4. 당일 조열모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5. 열이 있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 감염 환자 정답은 4. 당일 조열모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80.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1. 걷기 운동 중인 고혈압 환자 2. 수수로 조기 이상 중인 환자 3.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4. 병실을 자주 배회하는 치매 환자 5. 일상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환자 정답은 3.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81. 다은 중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색증 2. 복통 3. 활력 증후 4. 두드러기 5. 혈액검사 결과 정답은 2. 복통 82. 침상 목욕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는다 2. 목욕물의 온도는 섭씨 30도를 유지한다 3. 눈은 비누를 묻힌 물수건으로 닦는다 4. 문을 열어두어 방 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5. 왼팔의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왼팔의 환위부터 벗긴다 정답은 1.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는다 83. 침상 세발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준다 2.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둔다 3.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4.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헹궈준다 5. 세발 전 침대의 높이를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로 조정한다 정답은 3.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84. 구강간호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2. 이동겸자는 치아에 직접 닦해 사용한다 3. 클로르헥시딘 원액으로 치아를 닦아준다 4. 곡반의 볼록한 부분이 환자의 턱 밑으로 가도록 놓는다 5. 과산화수소수로 입안을 소독한 후 헹궈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1.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85. 남자 환자의 회음부가 노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회음부는 찬물로 닦는다 2. 항문, 음경, 귀두 순서로 닦는다 3. 요도구 부위는 직선 모양으로 닦는다 4.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는 포피를 뒤집어 닦아준다 5. 유치돈요관이 삽입된 경우 주일회 회음부가 노를 시행한다 정답은 4.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는 포피를 뒤집어 닦아준다 86.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종류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운동 다리의 석고붕대나 견인을 적용한 환자가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함으로써 손상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 1. 등속성 운동 2. 등장성 운동 3. 등척성 운동 4. 점진저항 운동 5. 스트레칭 운동 정답은 3. 등척성 운동 87.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침상 커튼을 걷고 시행한다 2. 빠르고 강한 힘으로 운동시킨다 3.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 4. 관절 가동 범위를 초과하여 운동시킨다 5. 각 관절마다 1회 40분 이상 운동시킨다 정답은 3.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 88. 위관 영양을 시행한 마지막에 3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소화 촉진 2. 오심 예방 3. 구토 예방 4. 설사 예방 5. 위관의 개방성 유지 정답은 5. 위관의 개방성 유지 89. 자궁경부암을 검진하기 위해 내원한 대상자가 취하도록 해야 할 체위는 1. 측위 2. 보기 3. 반자위 4. 앙화위 5. 절서기 정답은 5. 절서기 90. 입원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의 난간을 내려둔다 2. 병실 바닥의 전선을 정리한다 3. 침대의 높이를 최대한 높게 한다 4. 침대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풀어둔다 5. 야간에는 병실 내 전체 조명을 소등한다 정답은 2. 병실 바닥의 전선을 정리한다 91. 온요법을 적용하는 목적은 1. 혈관 수축 증가 2. 혈액 점성 증가 3. 근육 이완 증가 4. 조직 대사작용 감소 5. 모세혈관의 투과성 감소 정답은 3. 근육 이완 증가 92.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수술 전 피부 준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의 매니큐원에 남겨둔다 2.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면도한다 3. 제모의 범위는 수술 부위보다 좁게 정한다 4.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면도날을 물로 씻어 재사용한다 5.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피부 민감성 반응을 확인한다 93. 전신마취하에 자궁절제술 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수면 격려 2. 구강 간호 3. 침상 안정 4. 심호흡 격려 5. 회음부 간호 정답은 4. 심호흡 격려 94. 다은 중 시행하기 전에 금식을 해야 하는 검사는 1. 골밀도 검사 2. 일반 대변 검사 3. 24시간 소변 검사 4. 상부 위장관 촬영술 5. 단순 흉부 X성 검사 정답은 4. 상부 위장관 촬영술 95. 유치돈요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유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유치돈요관을 제거하고 중간료를 받는다 2. 유치돈요관과 소변수집 주머니를 분리한 후 소변을 받는다 3. 소변수집 주머니 하단을 주사바늘로 천재하여 소변을 채취한다 4. 소변수집 주머니의 하단 조절기를 열어서 소변을 받는다 5. 소변수집 주머니의 검체 채취구에서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정답은 5. 소변수집 주머니의 검체 채취구에서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96.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한다 2. 기도를 개방하기 위해 목을 과신전한다 3. 가슴 압박은 한 손에 손바닥을 이용한다 4. 가슴 압박 위치는 검상돌기 아래 부분이다 5.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80회 미만으로 한다 정답은 1.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한다 97.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은 1. 비강 카테터 2. 비강 캐늘라 3. 벤추리 마스크 4. 비제호흡 마스크 5. 단순 안면 마스크 정답은 4. 비제호흡 마스크 98. 의식이 명료한 성인 입원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상의 이름표를 보고 확인한다 2. 환자 본인 여부를 가족에게 확인한다 3. 환자의 이름을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4. 환자의 생년원리를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5. 환자가 대답한 이름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원리를 입원 팔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5. 환자가 대답한 이름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입원 팔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99.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병원시설 안내 2. 면회시간 안내 3. 귀중품 보관 안내 4. 외래 방문 일정 안내 5. 화재시 대피로 안내 정답은 4. 외래 방문 일정 안내 100. 환자가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에 대응하는 의사소통으로 오른 것은 1. 저라면 그냥 참겠어요 2.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3. 당신은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군요 4.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5.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네. 6. 아많이